에이크로바릭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동탄 신도시에 있는 에이크로바릭 썸머소트라는 곳입니다 자 일단 썸머소트의 관장님 오늘 저의 능력을 이끌어 주실 분 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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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썸머소트 동탄전 관장 김연수라고 합니다 클럽 좋아하시죠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백덤블링을 좀 일단은 아크로바틱은 기초적으로 힘이 좀 많이 필요한 동작이라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또 사실 필요하거든요 스트레칭과 힘과 같이 기를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벽에서 한걸음 크게 떨어 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세하신 상태에서 허리를 그대로 시선과 같이 넘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세한 상태에서 자 최대한 내려가고 올라오실 때는 어느정도까지 자신의 힘이 버틸 수 있을 만큼 올라오신 다음에 나머지는 허리임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? 그렇죠 레슬링 백플립 백플립 일단 백플립이라는 동작은 하나 둘 처음에 누워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누워서? 이게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네 이게 서 있는 상태고 제가 하나 하면은 손 앞으로 둘 하면은 내리고 셋 하면은 만세 해주신과 동시에 양 무릎을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다리는 붙여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만세 양 무릎을 끌어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무릎을 끌어올려서 무릎이 이렇게 손에 온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 직각 무릎이 직각 그래서 아래 복근에 힘을 줘서 당기는 동작들을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서서 할 때도 잘 당겨질 수가 있어요 점프를 해서 휑 올라가서 최정점에서 어깨만 톡 닫고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점프 점프 뜨고 나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다리는 붙여주시고 힘을 꽉 주고 계셔야 돼요 후 하나 후 어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네네 하나 둘 점프 무릎 하나 점프 잡아놓고 무릎 그렇죠 백 플립에 대한 기초 동작을 세게 해봤는데 반드시 지도자와 함께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죠? 그죠 중요한 거는 착지하실 때 절대 힘을 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절대 겁먹으시면 안 돼요 아 이 정도요 배운대로 하면 되나요? 배운대로 가슴 점프 무릎 탁 근데 이제 착지할 때 제가 착지라고 외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 꽉 주고 계셔야 돼요 착지할 때는 무릎 잡고 웅크린 자세로 이렇게 착지를 할 거예요 네 지금은 무릎을 잘 땡겨오셨어요 착지 오 다 왔어요 땀이 났는데 이게 식은땀이에요 어 진짜 도전 같아요 이거는 신체 능력을 떠나서 승리적 압박감 지금 잘 아셨어요 자 바닥에 도전 아 진짜 눈물이 날 줄 아저씨 아 저는 저를 극복한 거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우리 동칸 신도시에 있는 썸머 소트 그렇죠 네 관장님과 함께 도전을 이뤄냈습니다 지금까지 마당이었고요 아 네 관장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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